자, 중간에 이거 회선이 좀 안 좋았었네요. 다시 끊겼다가 아,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 잘 좀 해봐, 좀. 잘 좀 해봐, 잘 좀. 요즘 달고 맛있구만. 싸도 맛있네. 너무 쉬지도 않고. 나 쉰 건 못 먹어. 아니요, 중간에 잠깐 끊겼어요. 해가지고 어디로 뛰라는 건지. 중간에 이게 버퍼가 아니고 저희가 이 컴퓨터 상에서 이 프로그램이 꺼졌다 켜졌어요. 저쪽으로 뛰는 거겠지, 뭐. 아, 그냥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 걸려봤어? 어, 아니. 여기 걸린 다음에 이쪽에서 그냥 옆으로 뛰는 것 같아? 아니야, 너무 멀어 그러기엔. 그런가?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데리컨이라니요. 다시 들어오면 나옵니다. 해보자. 이쪽으로 가보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 여기서 툭 떨어져. 너무 멀어, 근데. 저는, 저는 북어는 안 좋아해가지고. 북어. 컴퓨터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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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거 집중하느라고. 이렇게 가면 근데 이쪽으로 가지거든? 오빠? 네, 놀려... 루리콘... 저는 루리콘에 대해서 놀림을 받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뭐 취향이니까요. 이쪽으로 가는데? 갔다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뭐... 아이씨! 루리콘에 떨어진 거야! 아... 어떡해... 이게 뭐 놀림거리가 되나요? 저는... 저희 뭐 개인적인... 제가 뭐... 뭐 커피를... 뭐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하나의 뭐 취향 같은 거라고. 자, 그죠? 취의존 해주세요. 그죠? 개쥐죠, 그죠? 어? 랜드스피어님께서 그냥 늘어뜨리고 제자리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아까 그때 죽었잖아. 어, 아니요. 근데 죽어요. 죽더라고요. 아, 예. 아... 아워홈 참쿡 프랑크 안 판다고요? 아... 저희는 오늘도 다 사는데. 저희는 오늘도 다 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게 흔한 브랜드가 아니라서... 흔한 브랜드가 아닌 것들이... 좀 싼 게 많더라고요. 어... 당연하지. 응. 광고비로 저기를... 아, 뭐지? 그걸로 안 쓰잖아. 싸게 해놓는 거지. 아, 지혜님은 롤이 계열이지만 타입이 다르다고요? 나이가 성인인데 몸매가 롤이인 타입을... 아... 아... 불안아. 그러니까 작고 귀여운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구나. 아, 이게 아니지. 매달려서 그냥 옆쪽으로 뛰어. 그냥 매달려서... 그쪽으로 뛰는 거야. 옆쪽으로? 아닌 것 같은데? 그쪽으로 뛰면 답이 없어. 그쪽으로? 일단 해볼게요. 캐릭터로 말하자면 마량선배. 자, 그 다음에... 옆쪽으로 뛰... 뛰어서? 뛰어서 어떻게... 떨어져?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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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떨어져... 뭐야, 왜 이래? 이렇게 되는데? 할 수가 없어. 아, 옆으로 뛸 수가 없나? 어. 아, 이러면 빌어먹을... 그 여기서 제자리 점프하고 딱 맞을래. 알보여. 어떡해?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 몰라. 어떡해. 아닌 것 같아. 떨어져 볼까? 아, 요즘은 좀 비교해서 잘하나요? 떨어져 볼게. 아, 올라가래. 올라가요? 아닌데? 아, 휴지 사용했어요. 사용했어요. 휴지는. 여기, 저기 밑에 있는 휴지 마... 잡으려고. 저기 밑에 있는 거 휴지 아닌가? 응, 맞아. 맞는 거? 바닥에 있는 거 휴지 맞아. 맞는 거라고? 어.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내려가는 방법을 지금 갈구하고 있잖아. 갈구가 아니라 강구 아니야? 아, 강구하고 있잖아. 갈구는... 갈아. 갈증나게 원하는 거 아니야? 갈아. 갈증나게 원하기도 해. 그래. 아, 여기서 그냥 뛰어. 때려, 떨어져 볼까? 어? 떨어져 봐. 어? 아, 이거 크레인. 크레인 옮겨야 되는데. 크레인. 아, 크레인? 응. 크레인으로 옮겨야 된다고? 응. 크레인으로 옮겨? 다른 그리... 거기 말고. 아, 나가는 길이야 이게. 크레인... 크레인 옮겼는데? 아닌가? 어, 옮겼지. 거기로 다시 가봐 그러면. 이거 말고. 크레인은 옮겨... 옮기지 않았나? 옮겼는데? 아, 다시 가봐. 거기 문 열렸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 뭐 문이 열려? 옮겨난 상태에서. 그거 옮겨난 이유가 있을 거 아냐. 오케이? 가봐. 그래, 그래서 가봤는데 안 매달려지잖아. 거기로 다 찾아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알겠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볼게요. 또 옮겼습니다. 다른 길이 있나? 여기 들어오는? 아니... 여기... 여기... 아니, 퓨즈가 여기 있잖아. 여기로 들어오는 다른 길이... 이게 퓨즈야는... 증거 없잖아. 확정적이지가 않잖아. 아니야. 증거가 있어. 확정적이야. 보니까 맞아. 아까 크레인을 옮겼잖아. 아까 녹색... 응. 하고 크레인이 옮겼잖아. 응. 그 옮겨진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냐.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라고. 그 이유를 나는 알 거 같아. 알 거 같아, 이러고 있어. 저 크레인... 마지막 크레인 하나... 아니, 마지막 퓨즈를 꼽으면 저 크레인을 옮겨갖고 저쪽으로 보내는 거야. 아까 우리가 막혀있던 길. 용암 나오는데. 그러려고 이걸 옮기는 거야. 막혀있는데 뚫으려고. 자... 아니, 지금 귤로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할 게 없어. 타고 올라가봐. 안 타고 올라가진다고. 몇 번 말해. 갈고리 걸어서 길게 늘어뜨려서... 오셨다고요? 갈고리 거는 거 있나, 여기? 아니, 아까 거기서. 근데 아까 거기서 그냥 떨어지던데? 크레인 옮겨서... 크레인이 매달린 상자로 점프해서 길을 만드세요. 크레인이 매달린 상자로 점프하라고? 안 돼. 저기 안 잡아줘. 안 잡아줘. 모르겠다. 그리고 높이가 달라서 안 잡아줘. 잡아봤어, 아까. 빨간 퓨즈, 스위치 한 번 더 눌러서 상자를 당기라는데? 당기라고요? 빨간 퓨즈. 빨간 퓨즈. 빨간색 한 번 더 눌러. 어? 어? 또 밉다. 달라지네. 오는 모양이. 응, 그러네. 여기다 상자에.. 상자에 매달려. 상자에 매달려볼까? 귤 좀 이따 더 먹어 아 근데 귤 좀 먹었더니 좀 배울래 아 여기 매달릴까 이제 아 됐다 매달렸다 여기서 어디로 매달려 이쪽을 뛰어야겠지 우와 됐다 우와 됐다 어디로 가지 일단 직진 아 여기 왜이렇게 좁아 어 여기다 여기다 어 여기다 어 아니 아니 근데 여기 너무 높은데 여기 더 높은 데잖아 아까 거기보다 아까 거긴가 여기 어 아 시야를 돌릴 수가 없네 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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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아 미로다 이거 완전 어 어 아 여기다 어 안 되나 어 안 되나 어 왔어 왔는데 여기서 떨어져도 안 다치겠지 글쎄 안 다치다 여자라면 직진이죠 그러시는데 여기다 죽었다 죽었다 형색 뷰 직진 오우 여기서 어떻게 올라갈 길이 있겠지 올라갔어 야 근데 생각하니까 니가 제가 이 친구랑 사귄지 한 한 5일 정도 만에 보셨거든요 근데 너 그때 너 그때 나이가 미성년자 아니었으면은 한 일주일 만에 결혼이겠다고 아닌가 과연 그랬을까 너 그때 한다며 응 그렇게 했잖아 어 왜 안 올라가지지 이거 중채가 뭐야 왜 안 올라가지 뭐야 근데 왜 돌아가는 거야 왜 점프해서 딱 점프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또 쥐한테 공격당합니다 잠깐만 방법이 뭐야 가시지도 않고 뭐야 뭐 어쩌라든가 떨어져 안 되잖아 아무것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여기밖에 없어 올라갈 길이 최대한 아 여긴가 생크벨이 감사 팔로인 팔로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달만 딱 기다렸어요 제가 그 생일이 이 친구 생일이 6월 20일인데 어 여기밖에 안 되었네요 두 달 정도 기다렸어요 떠난 길 없냐 레이 레일라 레일라제이팔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아닌갑지 여기 밖에 없어 길이 뭐든 다 해봐 뭐든 다 해보고 있어 제자리 접 안 돼? 어 제자리 접 안 돼? 어 제자리 접 안 돼? 어 제자리 접 안 돼? 옆으로도 껴보고 안 돼? 아 알겠다 여기 돌아가는 걸 보고 여기를 잡아야 된다던데? 응 그래갖고 여기 다가오면 저기로 점프 그러는데? 빨판 아 그쵸 빨판 빨판 쪽으로? 응 빨판 이거 왜 빨판이라고? 빨판 이거 왜 빨판이라고? 저게 바로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아 지현님 효과감 다 아시네요 어 아 이거.. 아 이거.. 저게 바로 곰지인가? 매달리고 빨판으로 점프가 안되요 스팀에 나오는 파이프요? 스팀에 나오는 파이프? 이거? 아 이거! 이 스팀에 나오는 파이프 이런구먼 아 뜨겁다 완전 뜨겁다! 죽어! 아 이런 빨리 저거 먹어야 돼 아 파이프로 빡쳐 파이프 스팀 안 나올 때 뛰었다가 파이프로 뛰었다가 아 기다려 파이프에서 어디로 뛸지 알아야지 위로 올라가야 될거 아니야 이 파이프에서 위로 못 올라가요 스팀 맞죠 그죠? 못 올라가 파이프에서 파이프에서 빨판으로 뛰는건가? 아니지 이게 없어진 다음에 여기서 순간적으로 잘 안 나오잖아 아 그래 이때 반대편 파이프로 뛰는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서 여기를 올라가라고 아 이해를 못함? 알았어 자 아 다시 컴퓨터님 예 들어가세요 노음만 드세요 자 아 안 되는데 파이프 파이프 위로 이동 점프 아 파이프 파이프가 잘 안되서요 아이 왜 왜 왜 바로 뛰는데 아니 아니 해보면 안 돼 정확히 각을 맞춰놓고 하면 되잖아 각을 맞춰놓고 가 안된다고 올라가 다시 해보면 되지 니 컨트롤 미스 아니야 하 마지막 챕터여도 튜토리얼 느낌이 강하다고요 그잖아 발 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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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아 가 찌거워 아 가자 이런분 안되? 개념구만 아 죽었잖아 아 이 컨트롤 아직까지 그 튜토리얼을 협력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튜토리얼이죠 아직도 아직도 다 죽지를 못했어 아! 왜! 왜 이 타임에 점프한거야? 왜! 아 이해가 안 가 끝나갈 때가 다 돼서 점프한거구나 그래 지금이 맞잖아 아까는 안 맞았잖아 위로 올라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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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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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이쪽이 이쪽이 잡았다 아아씨 영원한 튜토리얼 아아 핫걸이죠 핫걸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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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 쪼러 아 또 아 또 왜 어떻게 어떻게 잘 맞춰줘가지고 아아씨 아아 아 진짜 뛰어 뛰어 뭐해 아 뭘 뛰어 늦었잖아 아니지 이거 된 다음에 뛰어야지 그러니까 아까 끝나자마자 바로 했어야지 늦잖아 아아씨 타이밍 시 빨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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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냐고 아아 아아 아아씨 오빠가 이봐 아아 오빠가 이봐 아아 아 왜 이래 여기서 아아 진짜 아아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됐잖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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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잡혀 왜 아아 아아 아 안잡히는데 그러게 아닌가 아아 저 2 somewhat는nah 차원 보시져 나와라 아아 아아 아 sencill 이것이 다 어디로 가야되는 거야 시야도 잘 안들어가 이거 음 루오라 루오라입니다 루오라 자 아 어디로 가요? 아 이건가? 어? 뭐야 왜 여기 서있어 헐 어이없다 아 이쪽이야 그 뒤쪽을 뛰어야되는건가? 평평한 면 잡으라고요? 아아 아이씨 현장 아 개빡치네 진짜 어떻게 아 그냥 여기서 죽고 갈래 평평한 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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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야 나를 죽여라 쥐가 공격해야 돼 나한테 달력 이뤄야 돼 아 되지 나를 죽여 빨리 아 쥐 되게 못 죽이네 아 야 나를 죽여봐 나를 갈가 먹어 자 쥐한테 죽다 쥐한테 죽었어 쥐한테 죽었어 버그가 버그를 만들고 없는 길을 찾아내는 센스라는데 ㅋㅋㅋㅋ 쥐한테 죽겠다 쥐한테 죽여라 쥐한테 죽여라 쥐한테 죽었어 쥐한테 죽었으면 쥐한테 죽였어 안 잡고 가는 거 아니야? 여기 평평함을 잡아야 돼 아니면 저기.. 저 돌아가는 거? 어 어 잡았다 잡아서 저기서 저쪽으로 뛰는 거다 옆으로 가! 옆으로 가라고! 옆으로 가야지 뒤로 가면 안 되지 그래! 아니 그러니까 왜 뭐 옆으로 가 옆으로 가서 옆으로 이렇게 궁디 반대로 뛰면 돼 옆으로 가야지 그래 그렇게 해서 뛰어야지 뛰어! 어 잡았다! 옆으로 가야지 옆으로 가야지 옆으로 가야지 아 이것도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 같아 어 어 어 어 내려간다 뭐야 뭐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어 어떡해 반대쪽 아니야 아이씨 저 내려오니까 빨리 가야 되는구나 아 아 카운터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 센스가 없어요 아이씨 게임 방송으로 하고 있죠 아아 저희끼리 막 고군분투에서 어떻게든 하고 있습니다 어 나 온다 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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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어 옆으로 가야되잖아 이렇게 하면 반대로 뛰어야겠다 어 반대로 뛰어야겠다 어 반대로 뛰어야겠다 사륜안이 필요한가 사륜안 필요한가요 길을 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 아아악 안될 것 같았어 내가 왠지 저희끼리 뛰어야 되는구나 아 박치 아 엄청 달아 불쌍한 로라 라라 아닌가요 라라 띄워겠다 아 못췄다 왠지 오른쪽에 붙어야되기 때문에 방송 두개 켰다고요? 아닌데 그 뭐지 이토에 있는거 끄셔야 되는거 아닌가 오케이 예스 띄워 롤이 플러스 라라요? 롤이 롤이 나는 롤이는 아니잖아 아이씨 여기서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옆으로 안가 왜 왜 하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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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디 여기 하는거 아니야? 아냐 요 위에 여기 아 그럼 빨리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반대로 뛰라고 뒤로 뒤로 뛰라 그랬잖아 아네 어핀절하네 그쵸 여기는 빡정구간이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아이씨 왜 이씨 이렇게 나오는거야 아 아 라아 라아 아 엘이 먼저 앞에 있는구나 아아 아아 아 일로와 아이씨 아 쥐가 공격했어 오 오 어 제이 하이 제이 워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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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 다였다 시꾸라 시꾸라 시꾸라가 뭐예요? 피라미드 올라가는 구간이 예상합니다 피라미드 올라가요? 대박 좀 더 가가지고 해이씨 미 ret 그쵸 맨날 아우 아우 이런 소리를 못들려 드려서 surprise PG 아 진짜 우리 아 또 저한테 자꾸 저한테 시끄러 wheelchair 시끄러 hum 시끄러워 자, 다음 기회들 시꾸라가 혹시 무슨 사투리 같은 건가? 아닌가? 그냥 쓰시는 말인가? 아, 그냥 사투리인가 해서 아, 저기! 자, 여기서! 옆으로 가봐 이쪽인 것 같은데? 왼쪽이 아니잖아 아, 여기 기둥, 기둥 옆 기둥! 어, 이것도 스팀 나온다 아, 이거 피해갖고 아, 근데 좀 가가지고 뒤로 가 가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뛰는 거구나 아, 알겠다 아, 경상족 아, 경상도 사투리래 어? 오빠, 경상도 사투리래 아, 무엇이냐? 아!... 아.. 아 Peru 괜히 말했나? 경상도 사투리래 아呃... 으하... 아 진짜요? 다른 뜻으로 다투다의 강원도 사투리도 있군요 식구다 아 식구다 아 신기하다 비슷비슷하네요 그래도 가장 신기한 건 제주도 사투리 거의 다른 말인 게 맞아 근데 제주도 갔다가 제주도 할머니 분들이 토박이 할머니 분들이 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제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여기 산책에서 에너지를 채우고 아 죽이 어려워 아 잡았다 올라가야지 어 뒤로 아니야 뒤로 가야돼 내려가 내려가 아 이거 왜 이렇게 방향 맞추기 어려워 아 막치다 있어 오빠 약발 다 떨어졌대 약 먹어야 되나? 니가 말겐세에서래 뭘 말겐세에야 오빠가 말겐세에 더 심하지 맨날 나한테 아 아 간다 아 이게 생각보다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 수도 있겠지만 그지 нит 놓고 아 밀리로 아 도저히 아 아 punching 아 аств宗 아 다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